드림브레이크 오래 걸릴려나? 몇 층이나 갈까? 드림브레이크를 가기 전에 유니온 설정을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림브레이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키포 띠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바님 그건 그저 배송이 너무 오래걸리야? 초바님도 지금 에이씨은투가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뭐야 아 그렇습니까 아 힘으로 되어있었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몇천 명인거 갈라나 아 그렇게 말했지요 아 몬스터가 없으면 안맞아 지나가버리니까 지나가버리니까 화이팅 화이팅 아 역시 드레인브레이크는 참 고통스러운 1-2 퀘스트인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 그지 아 휴식이 좀 필요합니까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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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을 한 번 올라왔군요 10층을 한 번 올라왔군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나? 올라가기... 빡세니까 중앙에서 시작해서 좋으려나 음... 더 밀려도 될게 아... 몇층 보십니까? 나는... 음... 80? 69? 80! 80! 100! 80! 60! 60! 60! 60! 60!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근데 80층 가면은 그것도 문제 있겠다. 그죠? 60층만 가야 되겠어. 너무 욕심버렸어. 아 두 방 남은 건가 이제? 아 네. 뭐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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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0층에 도달을 하였군요. 아주 무난히 깰 것으로 보이겠군요. 일단은 30층 때는 깬 것 같고... 40층 때가 또 깰 것 같고... 여유롭게 깨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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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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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슬슬 복잡보이던데. 안녕. 이제 50층에 도달을 하였군요. 아우 슬슬 복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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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발을 쏜다.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세발. 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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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한계치가 보이나보는거 오우 솔솔 보이기 시작하네 오우 그래도 70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그룹인데? 70까지는 갈 상인 것 같아 다른 캐릭터처럼 탭이 그 정도만 됐으면 80 좀 뚫었겠네 그랬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격적인 타고 이 장면은 뭐지? 고기 인하 공격 성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 시작할 여기서 하면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지, 이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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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힘들어보겠는데 갑자기? 어..좀 힘들어보인데? 어..좀 힘들어.. 어..좀 힘들어.. 어..좀 힘들어.. 아..이거 템 끼면은.. 아..템 끼면은.. 템 맞췄으면은.. 난리 났겠는데? 쓰읍..엠브라고.. 무기만 좀 밟고 깨웁니다.. 아..이거 템.. 아..안..안..안..안..안..안.. 아..웠.. 아.. Knightshaat 났다.. 아..너..너.. 테이펄.. 퍼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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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얘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무기가 AD가 없단 말이야 엠블렘 6%밖에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게 아니 기억이 안 나네 다른 캐릭터 몇 층에 썼는지 80까지 잘 못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래도 못 76층이 좀 빡셀라나? 아 깰 거 같지? 이러던거지 깰 거 같은데 아닌가? 80까지는 갈 거 같은데 스킬 안줘도 87까지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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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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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층을 간다고? 아, 설마 100층을 간다고? 아, 설마 100층을 간다고? 굳이 아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제가 바이퍼가 150층인가? 160층인가 그럴걸요? 저도 꽤 있어요. 우와... 우와... 다음 층을 보면은... 얼추 그림이 나오고... 얼마나 올라갔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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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한 갠 것 같다 슬슬 한 갠 것 같다 슬슬 한 갠 것 같아 버프도 다 날아가기 시작했구나 아주 Sugar 아 Ensign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Corey blogs 아 한개 느껴진다 확 느껴지네 갑자기 아 느껴진다 어이구 위키 악하네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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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91...90초 때 빡세여 아 맞아맞아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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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들 날들 가있어 스으 encuentOOK 제 사슴 사슴 llama 시간 91층부터 말도 안되기 확 어려워 확 어려워지는거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치 기억으로 여기까지인거 같은데? 그랬던거 같은데 기억으로 여기가 확 어려워졌던거 같은데? 가보자 안깨지지? 안깨져이지? 가보자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조금 올라가네 아예 안깨지 여기까지 오케이 90층으로 마무리하는건데 사실 나 그치 호흡 서울